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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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간에서 16시간 어떨 때는 이미 말했을 때는 많은 선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자기 권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전탄이 막 나옵니다. 전태일에게 또는 자기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시켰던 근력이 막 들어가 있어요. 전태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스포시켰던 근력입니다. 전태일에 대한 공간을 통해 잇따로 지연합니다. 그리고 전태일에 대한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스포시켰고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살짝 공동을 더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생겨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